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9년 4월 학평 가형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네모칸 채우기로써요. 일단은 우리 확통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건에 맞춰서 하나씩 좀 찾아볼게요. 자, 문제부터 읽어보면 다음은 비어있는 새 주머니 ABC에 먼저 흰 공 6개를 남김없이 나누어 넣은 후에 검은 공 6개를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단, 같은 3개의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예요. 먼저 흰 공을 6개를 남김없이 주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공 6개를 주는 건데요. 자, 이때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새 주머니 ABC에 먼저 6개의 공을 남김없이 넣은 후 검은색 공 6개를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흰 공을 넣지 않은 주머니가 있으면 그 주머니에는 검은 공 1개 이상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와 같다. 아, 지금 결국에는 흰 공을 먼저 넣고요. 그때 이제 흰 공이 넣지 않은 주머니가 있으면 거기에 검은색 공을 1개 이상 넣으면 빈 주머니가 없겠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조건에 맞춰 구해봅시다. 자, 그래서 흰 공을 넣은 주머니의 개수를 n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n이 3일 때 새 주머니 ABC에 흰 공을 각각 1개 이상 나누어 넣은 후 검은색 공을 나누어 넣는 경우 수이므로 그 경우 수는 3H3 곱하기 가가 되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은 A 주머니와 B 주머니와 C 주머니에 일단 첫 번째 흰 공을 넣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흰 공을 합쳐서 결국엔 몇 개를 넣을 거냐면 6개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흰 공을 어떻게 넣는다고요? 각 주머니에 1개 이상 넣는다. 자, 그럼 뭐예요? 1개 이상 넣는다. 1개 이상, 1개 이상, 1개 이상이 되겠죠. 됐죠? 이게 흰 공을 넣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럼 흰 공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결국 A, B, C 중에 원래는 총 6개를 골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개 이상이라는 것은 이미 A, B, C를 3개를 골라놨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몇 개만 더 고르면 된다? 3개만 더 고르면 된다. 그걸 어디서요? A, B, C에서 3개를 더 고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A, B, C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으니 얘가 흰 공을 넣는 경우가 뭐가 되겠다? 3H3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각각의 흰 공이 하나 이상 들어가 있으니까 검은색 공은 뭐예요? A, B, C에 그냥 6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이번에는 검은색 공을 넣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각각의 몇 개 이상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0개 이상 넣어도 이미 흰 공을 통해서 각각의 주머니가 찼으니까 빈 주머니가 없겠죠. 따라서 이번에는 뭐다? 3개 중에서 총 그대로 6개를 고르는 거고 뭐가 허락이 되니까? 중복의 허락이 되니까 결국에는 검은색 공을 고르는 건 뭡니까? 3H6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얘가 뭐가 돼요? 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좀 계산을 좀 해줄게요. 그럼 우리 3H6의 계산법에 의해서 2개를 더하고 빼기 얼마가 되겠어요? 8이 되겠고 C6이고요. 8C6은 8C이랑 같죠. 그래서 얘는 8 곱하기 7을 얼마로 나눈 거다? 2로 나눈 거니까 얼마가 돼요? 28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일단은 가를 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N이 1일 때 구해봅시다. N이 1일 때는 새 주머니의 A, B, C 중 두 개의 주머니의 흰 공을 각각 한 개 이상 나누어 넣은 후 검은색 공을 나누어 넣는 경우숨으로 그 경우가 나가 되겠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요? 새 주머니의 A, B, C 중에 두 개의 주머니의 흰 공을 각각 한 개 이상 나누어 넣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에다가 뭘 넣겠다? 검은색 공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머니 두 개만 흰 공을 한 개 이상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어떻게 되겠냐면 저 여기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번에는 원래는 A와 B와 C에 합쳐서 흰 공을 합쳐서 여섯 개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요? 두 개의 주머니에만 두 개의 주머니에만 흰 공을 한 개 이상 넣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흰 공을 넣는 공이 A, B가 될 수가 있고 주머니가 B, C가 될 수가 있고 A, C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 일단은 저 세 개의 주머니 중에 두 개의 주머니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 나이 들어갈 경우의 수 중에 3, C가 들어가겠구나.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제 A, B를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럼 결국에 A, B에만 우리가 뭘 넣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의 흰 공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한 개 이상이고요. 얘는 한 개 이상인데 얘는 몇 개를 넣겠다? 0개를 넣겠다. 여기에는 아예 흰 공을 넣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이니까 두 개 더해서 여섯 개가 돼야 되는데 원래는 A, B 중에 중복하라가 여섯 개를 뽑는데 이미 A와 B를 하나씩 골라놨으니까 몇 개만 고르면 돼요? 네 개만 고르면 되겠죠. 따라서 이번에는 두 개 중에 중복하라가 중복하라가 여섯 개를 뽑니다. 여기가 E, H, 4가 되겠죠. 됐죠? 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검은색 공을 넣으면 되겠고요. 검은색 공은 결국에는 어디에만 하나 이상 들어가면 돼요? 밑에 써볼까요? 여기가 하나 이상 들어가면 되겠죠. 나머지는 적어도 0개 이상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도 빈주머니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은색 공은 C에만 적어도 한 개 이상 넣으면 되는 거니까 A, B, C 중에 검은색 공 여섯 개를 뽑는데 C를 이미 하나 뽑아놨으니까 우리는 또 다섯 개만 뽑으면 되고 이 의미가 3, H, O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아, 여기에 3, H, O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전체가 뭐가 된다? 나가 되겠고요. 요 놈을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3, C 당연히 얼마예요? 3이 되겠고요. 2, H, 4를 계산합시다. 두 개를 더하고 빼기 1이죠. 그러면 얼마 돼요? 5, C, 4니까 5가 되겠고요. 3, H, O는 두 개를 더해서 1을 빼면 7이 되니까 7, C, O가 되겠죠. 7, C, O는 7, C, 2가 되니까 7 곱하기 6을 얼마로 나눴다? 2로 나눴다. 그래서 21이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우리는 3 곱하기 5 15고요. 15고요. 여기를 계산하면 5, 20, 1, 그리고 2.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315가 되겠다. 아, 그래서 일단은 나까지 구했습니다. 그 값이 얼마다? 315가 되겠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으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N이 얼마일 때? 1일 때가 됐네요. N이 1일 때. 즉, 이번에는 세 주머니 A, B, C 중 한 개의 주머니에만 흰 공을 넣은 후 검은 공을 나누어 넣는 경우 수므로 이 경우는 다가 되겠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에만? 한 개의 주머니에만 흰 공을 넣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그럼 이쪽으로 가세요. 세 번째. 이번에는 마찬가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인데요. 어디에만? 한 개에만 흰 공을 넣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A 주머니에만 넣을 수도 있고요. B 주머니에만 넣을 수도 있고요. C 주머니에만 넣을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3, C, 1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의 경우는 일단은 3, C, 1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A에만 몇 개 이상 하나 이상을 골랐고 그럼 나머지는 결국 그냥 전부 다 몇 개예요? 0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에만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A에 넣을 수 있고 B에 넣을 수 있고 C에 넣을 수 있으니까 3, C이 되겠고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만 그냥 몇 개를 넣는 여섯 개를 넣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몇 가지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우리 이 상황에서 검은색 공을 어떻게 넣으면 돼? 여기 빈자리에다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을 넣으면 적어도 한 개 이상을 넣으면 되고 그럼 여기는 몇 개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됐죠? 결국에 검은색 공도 합쳐서 몇 개를 여섯 개를 골라야 되는데 B와 C가 적어도 하나 이상이니까 이미 두 개를 뽑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A, B, C 세 개 중에 이제 중복 허락하여 네 개를 뽑으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는 3, H, 4가 붙겠다. 됐나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보면 얘는 3이 되겠고요. 3, H, 4는 두 개를 더하면 맞죠? 7인데 빼기 1이니까 6 6, C, 4가 되겠네요. 6, C, 4는 결국에 얼마예요? 6, C, 2니까 6 곱하기 5를 2로 나눠서 15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얼마다? 45가 되겠네요. 결국에는 이번에 구한 게 뭐가 되겠다? 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지금 이제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결국에는 가나다에 알맞은 수를 P, Q, R이라 그래서 세 수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방금 구했던 세 수를 더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세 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가가 얘가 가고요. 얘가 나고요. 얘가 다입니다. 따라서 밑에다가 더할 거예요. 따라서 각각의 얘가 이제 P가 되고 Q가 되고 R이 되니까 결국에는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28 더하기 315 더하기 45가 되겠다. 따라서 얘와 얘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360이 되겠고요. 360에다가 28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다? 388이 되겠다. 됐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조건을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흰 공을 넣는 개수에 따라서 하나씩 구해봤더니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었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답 얼마? 388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